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 기간 생각보다 짧을 수도 좀 더 빠른 템포의 분할 매수 중요. 미국 시장이 조종을 받기는 받는데 계속해서 중간에 살짝씩 살짝씩 튀어 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전히 금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 기간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속도가 그 조종의 기간이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층시의 지난주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조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조종이죠. S&P 500이 0.13%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0.7% 하락을 했고 러셀 2천은 마이너스 2%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숫자를 보시면 이제 S&P 500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7% 이상. 대형 기술주들 포함한 나스닥 100은 그 오른 폭이 제법 많이 줄었습니다. 5.8% 정도 되고요. 러셀 2천은 거의 뭐 오른 게 없는 정도 수준까지의 조종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IT 쪽이나 뭐 택 쪽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주들보다는 S&P 500 다른 종목들로서 매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짚어드릴 내용은 조종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상 왜 계속해서 IT 업종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종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죠. 악재 뉴스가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부도가 나는 수가 2009년 이후에 가장 높다. 2009년이 이때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이 어떤 해였죠? 굉장히 금융위가 터지고 나서 나은 그 다음 해였죠. 보시면은 지금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전년도도 보시면은 많은 숫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2009년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2009년의 증시가 어땠죠? 2009년 3월이 바닥이었고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부도가 나는 기업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연체율이 어떻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떻고 또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전에도 저희가 짚어드렸지만 이렇게 미국 은행권의 연체율 추이를 보시면은 4.4분기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 올라감의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죠. 닥한 버블이 붕괴되기 전 수준과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수준의 연체율 대비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1.13%니까 이런 0.1 정도 분기가 올라가는 수준이다. 뭐 이거를 계산했었을 때 0.7 올라가려면은 7분기나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7분기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2년이 지나야 하는 정도가 되겠죠. 물론 그 속도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인데 이 더디음이 실질적으로 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낮거나 마이너스일 때 나타나 현상이다. 이거는 경기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나오고 있는 이 GDP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2.3% 정도 수준으로 때는 너무 높게 예측이 됐었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으로서 2.3% 정도의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을 올해 1, 4분기에 보여준다라고 계산하면 그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는 3%대의 성장률입니다. 2.9%, 3%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분기 연속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고용시장이 좀 쿨다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가 나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산성에 따른 기본적인 GDP 성장률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인 GDP 성장률을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뉴욕 연은의 GDP 나우캐스트의 숫자도 보시면은 약 한 2.1% 정도의 성장률로서 전분기 대비해서입니다.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3%대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대충 저희가 느끼는 거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아무리 못해도 2.5% 정도 수준에서 높게는 3% 정도 수준의 성장률로서 안착을 하고 있다. 이게 고용시장에서 오는 부분 플러스 생산성이 높아지는 AI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이 정도의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위 금리 차가 지금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마이너스 1.17%예요. 만약에 장기 금리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단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장단위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금리를 마이너스 1.25% 내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계속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의 속도가 천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올해 0.75% 저희가 예측을 해드렸었는데 올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5% 이렇게 예측하던 것이 푹 줄어서 마이너스 0.75로 저희와 생각이 맞춰졌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더 적게 0.5%만 인하할 거다. 마이너스 0.5%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가지 않는 한 여기서 딱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단기 금리를 내리는 시나리오로 갔었을 때 경기 침체가 오려면 이게 정상화가 되고 나서 옵니다. 즉 금리를 마이너스 1.25% 내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 현재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 0.75만 내리고 내년도에도 0.5%만 내리고 총 합계 마이너스 1.25%만 내리고 여기에 또 장기 금리도 지금 계속 4.3%에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떨어져 준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까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까요? 앞으로 1년 반 2년 동안에는 오지 않는다가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식시장과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출이 감소를 했는데도 큰 위기가 안 나왔다. 결국 연체율이 폭등을 하지 않았고 계속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보시면 미국의 총 여신 추위의 과거 추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빠졌어요. 그리고 바닥을 잡은 게 2009년 10월입니다. 근데 증시는 어떻게 됐죠? 2009년 3월에 바닥을 잡았어요. 거의 7개월 전에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숫자가 바닥을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정상화가 되죠? 0%가 여기입니다. 정상화가 되고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결국은 이 수준까지 가는 이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의 기간. 이것을 계산을 하면요. 5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2009년부터 5, 6년이네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드디어 훅 계속 빠지던 게 대출이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정상화됐어요. 정상화라기보다도 이제 플러스 전환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기간. 0%대의 성장률에서 플러스 5%대까지 가는 이 기간 동안에 증시는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2009년 10월부터 2015년 고점까지 여기까지의 S&P 500이 추가로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150%나 더 상승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바닥을 잡을 때까지 지금 상승폭이 40%였고 추가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 바닥을 잡을 때까지 50% 정도 올랐고 그리고 추가로 더 150% 올라서 총 200%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대출이 정상화되는 과정 아래에서 시장이 빠진다. 이 전략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을 예대율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과거에 보시면 예대율이 이렇게 90%대에서 중간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나중에 막판에 훅 땡겨서 고점을 찍고 거의 100%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빵 터졌어요. 닥한 버블 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007, 2008년에도 이렇게 90%대이던 게 훅 올라서 거의 100%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빵 터졌어요. 이걸 두 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조종이 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예대율이. 그리고 바닥을 잡은 게 6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70% 올라왔고요. 결국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될 거고 나중에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어떤 큰 위기가 봉착이 될 거다. 그런 엄청난 위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미국의 GDP가 70.44% 예대율로 계산을 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사이즈 대비해서 최소 20% 많이는 30% 정도 올라가야지 빵 터진다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성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GDP의 성장이 어디서 오느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IT 업종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지난주에 IT 업종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수급이 안 좋았다. 지지난 주에. 그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 속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다가 최근에 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런 수준. 이게 언제 정도냐면 코로나19 터지고 난 이후에 자금 막 들어올 때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주식에 대해서 보시면은 ETF 쪽의 자금 흐름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흐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텍 섹터에 대한 또 자금 흐름도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IT 업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수급 부분에 있어서 보시더라도 지금 숫자 들어오는 거는 이때보다도 거의 2배 수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비중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비중을 들고 가는 것은 적절하다. 반면에 보시면 자금 흐름이 금 ETF에는 이렇게 빠지고요. 비트코인 ETF에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의 괴리를 보고 있으면은 결국은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망창 늘어나는 거라기보다는 한쪽에서 빠져서 한쪽에서 더 늘어나는 즉 금에서 빠져서 비트코인 쪽으로 가는 그래서 가상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화폐가 결국은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가상화폐를 제외하고는 사실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뒷받침되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많이 아까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561억 달러 늘어났다. 56.1빌리언 엄청난 규모의 지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들 걱정했던 게 택에서 자금이 훅 빠졌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되돌리고 지금 이렇게 튀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IT 쪽의 자금이 계속 좀 빠졌다. 그러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흐름 자체가 IT 업종, 특히 주식 쪽에서의 IT 업종 투자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는 미국 증시의 고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올해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피크 치고 끝. 이게 아니고 2024년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피크가 나올 거다가 이제 77%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정말로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피크를 쳤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1%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 말씀드립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여태까지 저희가 11월, 12월 달이 장이 좋으면 올해 장이 좋다. 이 얘기도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대선의 해는 장이 좋다. 이 얘기도 해드렸고 1월, 2월이 증시가 좋으면 남은 10개월 동안에 11% 정도 상승한다. 이것도 보여드렸죠. 첫 50일 동안에 증시가 좋았다면 지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 차례인데요. 26차례나 되더라고요. 이 26차례에 상승이 50일 동안 높았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한 번만 빼고 1987년 이것만 빼고요. 다 보시면 평균치가 12.1%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올라간다. 이렇게 계산하면요. S&P 500이 5,80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5,800을 뚫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S&P 500 기준으로서 5,700은 본다. 많이 올라가면 5,800까지도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재조정을 받아서 5,600 정도 펀드멘탈적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금리가 4.2% 1대라는 거고요. 금리가 만약에 3.5%까지 떨어져 준다. 그러면 6,000포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5,800도 계속 도달 가능할 수 있는 수치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타이밍에 조종이 있는데 조종이 필요했고 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니까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더딜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계속해서 펀드멘탈이 나타나면 그것이 IT 업종에서 보여지면 계속 시장을 끌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조종이 날 때마다 투자를 늘리시는 전략이 올해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베어 앤 부우 마켓이라고 해서 S&P 500이 아주 안 좋았던 베어 마켓 S&P 500이 아주 좋았던 부우 마켓 이 시기에 평균적으로 20% 이상 상승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값을 보면은 3월 12일까지 S&P 500이 44.7% 올랐고요. 그리고 오른 기간으로서는 517일입니다. 1년 반 정도 오른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평균 값은 114.4% 오르고요. 약 1011일 오릅니다. 물론 미디엄 값은 물론 미디엄 값은 76.7%이고 517일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값이랑 같은 기간이죠. 그렇지만 퍼센트지로 보면 훨씬 덜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리 낮게 보더라도 추가로 20% 이상 더 올라가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기간은 어쨌든 미디엄 값으로 왔지만 평균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1년 반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 평균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다. 114%니까.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추가로 글쎄요. 50%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핸들 컵 핸들 차트 얘기하면서 고점을 탈환했을 때부터 시기부터 3년 정도의 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통계치로 보더라도 지금은 매수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할 때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지금은 주식이 최고다. 그래서 전체 포트의 70% 그리고 대체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10% 금보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저는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채권 비중은 절반만 가져가자. 보통 6대 4 전략의 40%인데 20%만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미국의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계속 생각하고 있고 일본의 전기차 반도체 쪽 5% 그래서 선진국을 75% 정도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신흥국으로 보시면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 이게 다 IT 업종과 연결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 쪽과 연결성이 높은 국가인데요. 이 3개만 더하더라도 22%나 가져가는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인도만 살짝 더하고요. 중국도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자금을 빼고 투자를 해야 될 곳은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이고 선진국으로 보면 일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의 전체적인 이익 추이를 보시면 지금 매출 증가율 3.5% 1.4분기 이익 증가율 3.3%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거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1.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말 때부터 장이 빨리 올라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이 구간 한 달 정도 저희는 원래 길게는 5월 15일까지로 봤어요. 5월 15일이 4월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는 때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두 달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추가로 매수를 하는 전략에서 한 달 정도 당기는 전략도 적절하지 않을까 까지 생각합니다. 지금은 계속 매수를 늘려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에 이익의 추정치를 보시면 11% 증가 13.2% 증가 입니다. 이게 맞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시장이 앞으로 한참 더 올라가야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도 많이 올라갔었을 때 80 근처까지 갔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아서 70 정도의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리드 욕심이 많은 탐욕이 많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80, 9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크래프트에서 보는 리스크 인디케이터를 보시면 리스크 온 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리스크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매력도가 가장 높은 쪽이 나스닥 팩과 나스닥 그리고 나서 니케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투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신흥국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한국의 코스피아 코스탁 가장 매력이 있다고 나오고 그 다음이 베트남 대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밑으로 브라질 인도 중국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들여다보실 필요도 있겠고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과 베트남과 대만에 초점을 맞춘다. 왜? IT 업종의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베트남도 지금 계속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기 전자 업종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중국 신시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기 때문에. 그렇지만 펀드멘탈적으로는 보시면은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또다시 빠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한번 훅 튀는 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훅 튈 때 잘 포트폴리오 조정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국이 지금 여전히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2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0조 원 정도 되겠죠?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투자를 막 하지만 보시면은 파운드리 쪽을 보시면은 SMIC와 화홍그룹을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이 빠졌어요. 5.4에서 5.2 2.6에서 2.0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TSMC가 확 올라가죠? 삼성전자 빠졌어요. 지금 TSMC의 매력도가 확 올라가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정말 중요한 그런 국가 투자 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별로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형기술주 빵 마가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에 65%나 3분의 2나 투자를 하자 거의 이쪽에 대한 초점을 가장 많이 맞추고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기차 부품과 전기차와 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T라는 기업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죠? 어쨌든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15% 정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기술주는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매력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던지고는 시장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위주의 또 그리고 빅테크 위주의 투자가 중요한데 엔비디아 앤비디아 브로드컴 테슬라 인텔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형기술주와 반도체 대장주들을 들고 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지금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오는 쪽이 IT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컨슈머 디스크레이션이 BCR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컨슈머 디스크레이션이 XLY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소비재의 비중이 굉장히 지금 매력도가 높게 나오는데 여기에 아마존과 테슬라의 비중이 전체 그 ETF의 30%가 넘어요. 그만큼 3분의 1을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ETF입니다. 그 매력도가 확 올라왔다라는 것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 아마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팡이나 마가 같은 것들도 전체적으로 팡이나 마가 같은 대표적으로 FNGS라는 ETF 이게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이 매력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형 기술주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좋게 보는 이유를 보시면요. 과거에 피크를 쳤던 대형 기술주의 PER은 52배 43배이고요. 이제 겨우 28배이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때에 비교한 것보다도 훨씬 높은 이익을 창출해주고 있다. 그리고 훨씬 더 높은 ROE를 창출해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AI 반도체 여기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포함이 되겠죠. AI 반도체의 규모의 성장은 6년 동안에 20배 성장을 할 것이다. 즉 2030년까지 20배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 CAGR이 65%가 됩니다. 매년 65%의 복리 성장률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된 ETF에 대한 투자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시고 대표적인 종목을 골라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좀 더 넓혀서 대형 기술주로서 보신다면 테크로 보신다면 테크의 지금 영업마진율이 이렇게 높다. 20%대다. 그리고 나머지 평균은 여기다. 10%, 5% 사이다. 정말로 높은 수익성을 창출해주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빅테크의 지금 순이익 마진율을 보시면은 빅테크가 23.4%이고요. 그걸 제외한 S&P가 11%입니다. 두 배가 넘는 수준이고요. IT만 놓고 보면 26%니까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IT 업종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2,0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 두세 배 900달러의 두세 배 1,800달러에서 2,700달러 이 정도 수준으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닥한 버블의 재현이 일어난다면 이게 거품일 텐데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펀드멘탈적으로는 저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본다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최소 50%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인데 3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올라갈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언젠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엔비디아도 쫓아가면서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시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한 부분이죠. 글로벌 기업 매력도 1위부터 30위를 보시면 여기에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외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가 대부분 IT 업종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등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길 바라고요.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종목들의 매력도의 리스트를 올려드리고요.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쪽에 있어서도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단가를 많이 하락시켜가지고 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보면 리오토라는 중국의 자동차 전기차 회사의 종목을 보시면 단가를 그렇게 많이 안 잘라요. 그런데 매출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전기차 쪽에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기아차 리오토 파나소닉 테슬라 이 정도는 꼭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기차에 대해서도 지금 시각을 조금씩 더 이제 바닥을 다졌으니까 주가가 점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도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업종도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매력도가 충분히 높다라고 나타나고요.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신약 개발을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종목 선별이 어렵다면 ETF를 활용하시는 게 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건설 쪽을 보시면은 지금 신규 주택 등록 및 판매 가격 분석을 보면 아무튼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가운데서 주택 관련 건설 쪽에 대해서는 폴테 그리고 DR홀튼 이 대표적인 두 종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 관련주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국 종목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SK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네이버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두시고 신재생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매력이 있다라고 올라오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봤고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오는 기간에 빠지는 날마다 매수를 늘리셔서 4월 중순 4월 말에 1,4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 또는 5월 15일 날 4월 인플레이션 발표되기 전 까지는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실히 늘려놓으시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3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 3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 9.4분기 실적 발표